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금을 넣었을 때 고추 그리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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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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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너무 멋있어 이러면 저거 보여요? 화면이 어떻게 가볼까?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아이쿠 10분간 넘었어 오늘 좀 지극한 게 좀 오래 하고 있는데 케이크 준비해야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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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하루가 더 늦은 것 같아요 아저씨 여행을 근데 아침에 데워야 하는 생각 아침에 데워야 하는거 같아요 열정시다 뭐? 아침에 일찍 컴백 아침에 잠시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찍 2, 2, 3, 2, 3, 4, 5, 3, 4, 5, 6, 7, 8, 9, 9, 11, 12, 13, 14, 14, 15, 20, 21, 21, 21, 22, 22, 22, 23, 23, 24, 25, 26, 28, 29, 26, 28, 29, 29, 30, 29, 30, 30, 30, 30. AHHHHH! 한글자막 제공 안녕하세요 재홍님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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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풍부하는 음식 질투 거고 오셨어요 거고 오셨어요 물로 아이들 보고 맞아도 수고하실래요 저는 키가 많아서 이 사이도 잘 맞춰서 다 같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다 같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손님께 바다니한테 5분 이따가 라이브로 종료할게요 3월 2일날 제발 위버스 들어와요 5분 이따가 라이브로 종료 근데 지금 위버스로 사진같은거 보는데 되게 마법이지? 첫 영상은 언제 오르실까요? 흥이형! 흥이형을 열심히 하면서 많이 해보고 있던데 나중에 흥이형이랑 같이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땡큐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종료 바이바이 바이바이 밤바이 자 바이바이 무릎 두 번째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